그런데 많이 했구나 어 에이핑크 오디피기가 있대요? 대박 어머 그러니까 한 번 더 일단 이거나 어 이거 그거 은지 언니 옷이다 이제 리멤버 나은 언니 옷을 쥬우니가 입히고 또 쥬우니가 러브 고쟁이를 입히고 그녀 머리를 보미언니 머리를 길을 입히고 어 말은 몰라요 다음 앨범 보미언니가 그랬어요 대표님 허락해주시면 삭발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음 앨범 보미언니 컨셉 이렇게 다음 앨범 보미언니 오십니다 절에서 콘서트 하지 악세사리가 어디서 어머나 빨개 빨개지고 많이 마시고 이마에다가 리본 다음 앨범 다음 앨범 윤보미 타이틀곡 바라시오 다음 앨범 타이틀곡 타이틀곡 creator